내가 정신 산 거 같아! 인터넷 유심칩 아 병원 죄송해요 헐 대박 나 찾았어 이거 아니야? 이거 아니야? 내 하루를 이렇게 망칠 수가 없어 혹시 여기 유심칩 사러 가는데 어디서 파는지 몰라서 어떻게 또 받을 수 있는지 알려줄 수 있나요? 모바일 모바일? 인터넷 유심칩 아 와이파이 파는 거 아... 우리 지금 여기있어요 그리고 운전해야 합니다 아 미쳤어 너무 맛있어 와우 너무 맛있어 사장님 너무 감사해 아니 여기 대만 분들 또 왜 이렇게 하나같이 친절하고 이러는 거야 와우 도착했습니다 도착해 빙관 다 네 네 안전수요 오케이?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 아 도착했어 도착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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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가오슝 투어 레츠기릿 갑시다 체크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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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큐 감사합니다 네 나 큰방 좋대요 너무 감사하다 여기 새 호텔이다 여기 좋다 여기 좋다 아니 근데 나 여기 두 개에서 뭐하는 거야 여기 들어가서 유심치 봤는데 어디냐고 물어보자 이거 이동통신사 아니에요? 여기가 이동통신사 같아 야 나 천재 아니야? 어 뭐야 이동통신사 아니었어? 이쪽으로 가보자 이쪽으로 어 어 나 찾은 것 같아 와우 오마이갓 나 완전 찾았어 하이 인터넷 유심치 인터넷 유심치 아 병원 죄송해요 쏘리 병원이네 병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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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원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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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기가 동신사 한 것 같아 저쪽에 가 아 뱅크네 쏘리 뱅크 뱅크 쏘리 여기 뱅크 여기 유심치 없으면 내가 어디 갈 수가 없어 계속 중간중간에 터진단 말이죠 여기 한 번 가서 볼까나 아 나 찾았어 오 대박 헐 대박 헐 대박 찾았어 이거 아니야? 이거 아니야? 아 내 하루를 이렇게 망칠 수가 없어 경찰한테 가서 물어볼까 나 그 혹시 여기 유심치 사러 가는데 어디서 파는지 몰라서 근데 어떻게 또 받을 수 있는지 알려줄 수 있는 모바일 모바일? 인터넷 유심치 아 와이파일? 어 그 파는 거 우리가 지금 여기 그리고 차려 드라이로 찾았어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하 나 찾았어 와아 자 이거 오 날이 어두워졌어 어쩜 좋아 가오슝이 엄청 더울 줄 알았는데 밤거리가 엄청 습하지도 않고 너무 좋아요 택시를 여기서 타는건가? 여기 사장님 여기 와주시면 안돼요 땡큐 연지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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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나이스 여기가 지금 연지담이에요 연지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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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엄청 맛있어 너무 좋잖아 두부튀김 hotsicoona 아 미쳤어 너무 맛있어 나 근데 오늘 이거 많이 먹으면 안돼요 이제 야시장 또 가서 먹어야 돼가지고 끝 다 먹었어 야시장이 어디야 이거도 아 여긴가? 어 저긴가? 루이펑 야시장 쓰마 루이펑 야시장 붙들더라 어 차를 타고 가라는데? 택시 택시 택 좋죠 로바 세제님 참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잖아 할라 이에 가 이에게 깨가 봐 이 한국랑크는 대추보 아베이수요 세제님 바이바이 왔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와 와 와 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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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얼스박? 네 오케이 너무 맛있겠다 와우 너무 맛있어 이거 완전 싱싱한 생각이었어 와 미쳤다 이렇게 맛있어 이거 이거多少钱? 300 300 1串 이거 300 오우 괜찮다 이거 300원 밖에 안 한 대 나 먼저 저기 ни 너무 맛있어 딸기 딸기탕으로多少钱? 이거多少钱? 맛있어 버츠 버거프 저도 버터서 최 75 시장과 한번 도전 형이가 도전 정신이 좋잖아요 여기는 쥬두프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와 냄새가 작살입니다 나 이거 사갖고 갈래 줄 서있죠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 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그 호텔 못 찾아서 그러는데 혹시 찾아줄 수 있나요 호텔 못 찾아서 가야됩니다 호텔 못 찾아서 에스향 로그 옥 십시를 불러 준대요 아 우리 내가 뇌 너무 좋아 바이바이 어? 여기 아닌가? 여기 아닌 것 같아 이게 뭐지? 일단 호텔이 들어가서 물어보자 저거 호텔 맞아요? 저거 호텔 또 가야 된다는데 미치겠네 아 감사합니다 어우 어떡해 저 사장님 너무 감사해 나 알려줬어 이쪽으로 가라고 아니 여기 대만 분들도 왜 이렇게 하나같이 친절하고 이러는 거야 아 분명 이쪽이라고 호텔이라고 했는데 어디였지? 나 이제 더이상 못살겠어 아니 이렇게 가는거 아닌데 찾았어 찾았어 오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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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저 오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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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